무당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조상대우, 조상대우라고 하잖아요. 일단은 조상대우,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거나 과정에 한란이 있다거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순조롭게 안 풀려.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 무당들이 조상대우를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안 해.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굿이잖아요. 굿하는 거는 액수가 엄청나게 있어야만 하는 걸로 인지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이 집에 가도 이 말을 하고 이 집에 가도 이 말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오잖아. 오면 왜 조상이 얻어먹고자. 얻어먹고자. 얻어먹고자 하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손님이 왔을 때는 그 옆에 이렇게 조상들이 앉아있어.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선생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조상들이 얻어먹고자 오는 꿈이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지겠지. 편해지겠지. 그다음에 이제 하는 일도 순조로워질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러면 조상대우를 꼭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어. 있지. 왜? 일단은 이제 꿈자리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막 꿈자리가 안 좋아.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또 운이 들어왔어. 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운이 왔는데 운만 잘 금전은 없어. 근데 실제로 운은 누가 갖다 주는지 알아? 조상이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하면 진짜 괜찮지.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사, 벌초, 성묘 이런 것들 굉장히 철저하게 해. 우리 집도 그래. 이런 것들로 통해서도 조상님 덕을 좀 볼 수 있나? 그럼 있지. 이런 질문 드리는 것처럼 또 한 번 말씀하는데. 있는 걸 얘기해줄게 내가. 나도 가다가 외롭거나 우울할 때가 있어. 이 길을 가면서.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힘이 드는 것 같아. 그냥 육체적으로 힘이 든 것 같아. 그리고 외로워. 심적으로 외롭고 이제 어려운 것 같아 내가. 그러면. 윗대 할아버지 산소를 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영락없이 나라는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시는 신도들한테도 그래. 또 힘들면. 엄마 아빠 이렇게 산소 좀 갔다 오니라. 선생님 갔다 올까요? 갔다 와라. 또 갔다 오면 웃을 일이 분명 있을 거다. 그리고 어떤 신도들은. 윗대 할아버지 산소. 어느 분이 할아버지 산소를 딱 꼬집어서 내가 얘기를 해줘. 거기를 갈 적에. 이렇게 술도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서. 인사를 하고 오니라. 그러면은. 이거 홀났다. 그러면은. 선생님 엄청 멀어요. 엄청 멀어도 갔다 오니라. 엄청 멀어도 갔다 와라. 몇 밤 며칠 걸리는 일 아니니까. 또 갔다 와라. 그러면은. 딱 갔다 오잖아. 선생님 문서 하나 했어요. 선생님 이런 일 있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와. 근데. 이 온이라는 거는. 누가 갖다 주냐. 조상해서 갖다 주는 거거든. 그래서. 하는 건 괜찮다. 근데 뭐 일반인들의. 사실 고정관념 있잖아요. 조상대로 조상대로. 아이고. 사람들은. 사람들은.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쉽게도. 굿하세요. 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사람들은. 운 들어왔어요. 운맞이 하세요. 그러면은. 팔랑귀가 돼. 근데. 조상이 앞을 섰고. 이렇게 가신 분. 이렇게 가신 분. 엄마나 한마나 가신 분이. 앞을 섰네요.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신 분이. 할아버지잖아. 그러니. 할아버지 위해서. 옷 한 번 해주고. 음식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키가 딱 이렇게. 닫혀. 근데. 아이고. 아빠야. 운들어왔다. 운받아야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거든. 그거는. 잘못된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데 왔을 시에는.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온 거잖아.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왔으면. 알고 싶은 것만 딱. 듣고 갈라 그러거든. 그게 아니거든. 안 좋은 것도 듣고 가란 말이지. 그잖아. 조상대우라고 해서. 꼭. 그렇게 나쁜 시선으로.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조상대우라고 해서. 실제로 성불을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 진짜 많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불이 없으면. 여기 오신 분들. 15년씩. 15년씩 뭐 다뤄 올 집으로 온단가. 안 오지. 안 오지.